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 샌드뱅크라는 크리프토 전문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AI가 얼마나 요즘 핫한 트렌드인가요? 다들 채찍 PT 정도는 업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쓰고 계시겠죠? 안 쓰시나요? 한번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요즘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됐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메일을 써달라고 두 줄만 입력하면 이메일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저는 마케터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입찰가, 광고 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행사를 기획한다. 어떤 공연 행사를 기획한다 했을 때 그 행사에 대한 5개년 매출 계획표를 작성해줘. 뭐 이런 구체적인 걸 주문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까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 생산성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빨라지고 효율화가 많이 됐습니다. 이미. 게다가 만약에 제가 뭐 브랜드 컨텐츠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제가 뭐 와인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와인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렇게 멋있는 이미지들을 제가 이제 몇 줄만 두 줄도 안 되죠. 두 줄 정도의 단어만 입력하면 만들어주고요. 오른쪽에는 케이팝 아티스트, 보이그룹 약간 이미지를 형상화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다 했더니 이렇게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엄청난 퀄리티죠. 이게 바로 이제 AI의 생산성 혁신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오픈 AI가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 제작 툴까지 만들었죠. 내놨죠. 다섯 줄밖에 안 되는 명령어로 도쿄 길거리를 걸어가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자켓을 입은 스타일리시한 여성을 만들어줘 영상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 영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 59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이걸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화감독,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야 우리 직업이 이제 없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채찍 PT가 출시 2개월 만에 1억 유저를 달성했다는 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이죠.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들이 9개월, 2.5년, 5년, 8년 이렇게 걸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혁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채찍 PT라고 하는 AI 서비스가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붙었죠. 구글도 받으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재미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비서 컨셉을 잡았어요. AI 비서다. 이제는 뭐 식당 예약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료 결제나 이런 것들을 다 AI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결제를 해줍니다. 참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죠. 그죠? 구글 트렌드를 여러분들 한번 키워드를 써보시면 20년 동안 2024년,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얼마나 AI라는 키워드가 구글에서 검색된 날을 그래프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 파란 선이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2022년까지는 거의 플랫하게 누워서 기어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22년부터 갑자기 솟아올라서 막 위로 올라가고 있죠. 어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2017년에 올랐다가 꺼졌다가 2020년에 다시 올랐다가 꺼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물론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비트코인이 아직 AI 같은 인류의 삶을 혁신할 만한 중요한 기술이 되지 못했다라고 제가 정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 기술은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 트렌드가. AI는 지금 그 임계점을 넘은 거고요. 비트코인은 아직 거기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리 어댑터다. 아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만 관심이 있어 투자한다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엄청난 기술 혁신이 왔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고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 가전 제품들이 다 이때 나왔죠. 냉장고, 세탁기, DC워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편해졌고 그래서 저렇게 생산성이 급격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20년 동안 거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혁신이 있었죠. 그래서 2000년 닷컴버블 때 다시 한 번 인류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20년 동안 잠잠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왔나요? AI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블록체인도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일단 A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주기로 어떤 큰 기술이 나와서 인류의 삶을 혁신한다는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AI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AI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정말 큰 부작용들이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아직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그냥 계속 발전되게 놔두면 되느냐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우리나라 국내 중소 노래 기절이라고 불렸던 큐피드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 쳤던 가수의 노래를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가 커버를 했다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이 떴어요. 그런데 이거 가짜였죠. AI가 만들어낸 가짜 보이스를 입힌 영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조회수 보세요. 56만 3천 뷰. 그러니까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돈 좀 벌었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의 생제르망으로 이적했을 때 은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이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냐 하는 그 영상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엄청 좋게 이강인 선수를 포장을 해줬어요. 은바페가. 그래서 댓글이 어떻게 달리나요? 야 은바페 우리 형 된 거야. 은바페 우리 형이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것도 가짜였습니다. 은바페의 입모양을 AI로 만들어서 목소리를 입힌 가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조회수. 얼마야 이게? 1,100만의 조회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짜 영상으로 저 채널 주의장은 돈 좀 벌었겠죠. 이런 가짜 영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난립합니다. 도대체 뭐가 진짠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자 어떤 기자가 실험을 했어요. 저 왼쪽인 사람이 기잔데 AI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탐크루즈 얼굴로 자기 얼굴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탐크루즈 같죠? 이거 뭐 누군지 솔직히 구별이 됩니까?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상인데 이 여자분이 영어로 말을 해요. 그런데 AI가 동시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그냥 영어로만 말하면 알아서 사람이 똑같이 프랑스어로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5개국어, 10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유명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물론 가짜 영상입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인터넷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올해가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해서 전 세계 70개국에서 선거가 벌어지는 그래서 70억 명 중에 60%인가 하는 큰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선전선동을 하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AI가 지닌 문제점입니다. 제가 근데 작년에 2022년에 책을 냈어요. 이 책인데 그때는 AI가 전혀 핫하지 않아가지고 AI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해결책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을 쓴 겁니다. 웹 3.0 사용설명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돈 거래를 할 거예요. 맞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고 여러가지 하겠지만 어쨌든 돈 거래 우리가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기능인 돈 거래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죠. 이 뭔가 앱에 들어가서 내 보험 개리사한테 보험 비용을 결제해줘 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앱에 붙은 여러가지 페이먼트 솔루션 결제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이 AI 비서가 나를 위해서 결제를 할 겁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들 나 얼마 필요해. 근데 그게 AI가 만들어낸 가짜 카톡이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투자 추천 투자를 이제 추천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연예인 얼굴을 써서 홍보를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에 있어서 AI가 악용될 가능성.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서 얼마를 보내라 하는 문자가 띠링 날라와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결제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거나 이런 사기일 가능성. 전혀 우리가 이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터넷은 원래부터 인터넷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였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돈 거래를 할 때 은행에서 만들어준 앱에다가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은행에서 보내주는 숫자와 정보를 믿고 결제를 하거나 뭐 아니면 요즘 토스라던가 카카오페이라던가 이런 페이먼트 앱들 많이 쓰죠. 네이버 페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믿고 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상대방이 알아서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돈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날에 무료로 음악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던 파이렛베이라는 사이트의 기본적인 구조였어요. P2P 저렇게 스포티파이 같은 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건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저 회사를 믿어야 돼요. 맞죠? 이 회사에 돈을 주거나 이 회사한테 뭔가 청구를 하거나 근데 이 파이렛베이는 어때요? 여기에 올린 사람과 내가 다운받는 사람이 P2P 개인 대 개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인터넷이었어요. 물론 저게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AI 때문에 저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스포티파이는 저렇게 엄청나게 큰 공장 같은 데다가 서버를 집어넣고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다 관리합니다. 저기다 다 저장해놔요. 그리고 저들이 저 데이터를 통제 관리를 하죠. 근데 아까 보셨던 파이렛베이 같은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핸드폰 하나하나가 다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들 핸드폰이 연결이 돼 있으면 누군가가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P2P 형식의 네트워크가 결국 AI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인터넷의 넥스트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돈 거래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가지고 다른 어떤 회사들이 만든 서비스를 이용해서 돈 거래를 하는 거는 과연 지금 신뢰의 주체가 벌써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죠. 여기에서 다 사기 생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성형 AI라는 혁신적인 기술 때문에. 그럼 저기서 막으려고 하겠죠. 아마 굉장히 철저한 신원 인증 같은 걸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 공인인증서 막 두 번, 세 번 암호 입력해서 틀리면 송금도 안 되고 너무 귀찮았던 그 시절로 또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뭔가 인터넷상에서 내가 돈 거래를 하는 상대방과 바로 가치의 전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무신래 기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무신래 기반.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을 믿을 필요도 없고 회사를 믿을 필요도 없는. 이거는 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탈중앙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탈중앙화 되려면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좀 모자라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AWS라고 하는 중앙 저장 장치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큼 탈중앙화 되지 못했어요. 요게 이제 제 책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보시면 이 오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펙이 미국의, 미국 정부기관인데 이 AML이라고 하죠. 자금 세탁에 연루된 자금을 통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저 오펙이라는 데서 검열을 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수가 이렇게 많아요. 전체 트랜잭션 중에 한 40% 정도 되네요. 이 빨간색이 다 저 오펙이 해, 하지마 하는 수준의 검열을 받은 트랜잭션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탈중앙화됐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인터넷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터넷을 우리가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이제 이게 각 나라들이에요. 스위스, 스페인, 일본 뭐 이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인터넷 신호가 나오느냐를 이렇게 쫙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마치 뭔가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네트워크 하지만 뭔가 중앙이 있지는 않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형태를 띄는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인터넷은 주인이 없잖아요. 인터넷은 누구나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사실 인류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적으로 파생된 생성된 것들이 다 비슷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혈관 모습이라던가 번개가 치는 모습이라던가 또는 이거는 이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가 포식하는 어떤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그랜드캐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그랜드캐년. 그랜드캐년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마치 나무의 뿌리라던가 인류의 혈관 같은 모습을 지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탈중앙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이미 연관이 돼있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한번 똑같이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신호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신호가 총 18,000개의 주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터넷보다 굉장히 규모가 작겠지만 어쨌든 중앙 집중화되어 있지 않은 게 보이죠. 중앙에서 막 뻗어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기업형 인터넷인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서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트코인 위에서 결제를 빠르게 하는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생긴 걸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혈관, 나무뿌리, 그랜드캐년 모습과 거의 유사하죠. 중앙이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저희 같은 주체들이고요. 거기에서 이 파란색 점들이 지갑이에요. 지갑 주소. 지갑 주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실대 기반 네트워크를 써서 돈 거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중앙에 있는 누군가를 믿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인터넷이 네 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광케이블이 있고요. 광케이블 위에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해서 IP 주소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패킷이라고 해서 TCP, IP 중에 TCP 부분인데요. 어쨌든 너무 어려운 말은 빼고 인터넷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표준 규약을 각 단계마다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우리가 모두가 공통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글 G메일을 쓰신다. 옆에 계신 분은 네이버 메일을 쓴다. 근데 원래는 그 둘은 서로 메일을 못 보내야 돼요. 왜냐면 표준 규약이 다르니까. 다른 회사잖아요. 근데 그 두 회사가 SMTP라고 하는 표준 규약을 쓰기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앱을 써서 이메일을 보내든 다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표준. 그게 인터넷이 성공한 비결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계층 구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층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 요게 비트코인의 2층 기술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느리잖아요.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된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에 이제 100분에 몇 초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커피 사 먹을 때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는 뭐가 올라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엄청나게 확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가 이미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AI가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을 내놨어요. 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회사가 AI 애플리케이션들끼리 비트코인을 전송 보관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채찍비티와 같은 AI 비서가 서로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비서한테 야, 쟤한테 비트코인 얼마 보내야 하면 그 AI 비서가 남의 AI 비서한테 비트코인을 보내고 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고 하는 기술이 이미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진으로 돌아가면 여기쯤에 저 기술이 위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 이거는 뭐 우리나라 또는 미국 이런 어떤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가 적응해야 될 분야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부작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돈 거래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이고 거기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가 되셔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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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